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버전 관리하는 이유로 뭘 들었죠? 디버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디버깅에 버전 관리를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버전을 잘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버전 사이를 마음대로 기동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전수조사 해야 되지만 버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전 버전으로 가보고 버그가 있다면 또 이전 버전으로 가보고 버그가 없다면 그러면 저 안에 버그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버전을 이용해서 우리의 작업 디렉토리를 과거로 현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워킹 디렉토리를 어느 특정한 버전으로 옮기고 싶다. 이를테면 워크 원이라는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헤드를 워크 원의 커밋 아이디로 이동시키시면 돼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체크아웃입니다. 여러분이 git 체크아웃 커밋 아이디를 적으시면 어떻게 되냐. git은 이 커밋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 파일의 이름과 내용을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도 이렇게 바꿔서 저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의 스테이지 에어리어 상태로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의 값이 이 버전의 아이디 값이 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git 체크아웃 하고 여기 있는 첫 번째 버전의 아이디 끝까지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몇 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로그를 다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워크1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는 워크1.txt만 남았고요. 워크2.txt와 워크3.txt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git 그래프 상에서도 헤드를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워크1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와 대박 아니에요? 박수! 이제 여러분은 마음대로 어떤 버전으로든 여러분의 헤드를 옮겨서 여러분의 워킹 디렉토리를 그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로그를 살펴볼 때 워크1만 나오고 워크2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놀래요. 내가 작업한 게 사라지는 줄 알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면 금기가 생기고 그 금기가 전파되면 시간여행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git 로그를 하게 되면 git은 헤드가 가리키는 이 버전을 화면에 출력해요. 그리고 얘의 페어런트가 있다면 그 페어런트를 화면에 출력하고 페어런트가 있다면 페어런트, 페어런트, 페어런트 이렇게 하면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여기 있는 이 워크2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git 로그를 할 때 뒤에다가 오를 붙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헤드의 페어런트뿐만 아니라 마스터의 페어런트들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뒤에 원, 라, 이니라고 하면 한 줄로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심플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최신 버전의 그 작업에다가 반영하려면 현재로 돌아와야겠죠. 자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스터가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마스터가 현재라기보다는 마지막 버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와 마스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헤드는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에어리어가 어떤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의 스테이지 에어리어와 같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헤드예요. 가장 중요해요. 헤드에서. 자 그리고 마스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브랜치라는 걸 배우지 않았는데 이 브랜치에서 여기에서 작업한 마지막 버전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마지막 버전으로 돌아올 때는 저 마스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git checkout 그리고 저기 있는 bdd7f15 이 commit id를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git checkout 마스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복귀하는 건 똑같아요. 해볼까요? 마스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면서 마스터가 워크툴을 가리키니까 이렇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얘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commit id bdd7f15a 이렇게 해도 결국에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는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git을 잘 모르는 상태로 단지 현재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git checkout 마스터를 해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어려울 거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때는 git checkout 여러분이 원하는 commit id 187921 이렇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고요. 다시 마지막 버전으로 돌아올 때는 git checkout 마스터를 하라고요. 그런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또 이 git 그래프도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워크1으로 가고 싶다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체크아웃이 있어요. 클릭하면 진짜 체크아웃 할 건지 물어봐요. yes을 누르면 워크1으로 이렇게 손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버전으로 복귀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마스터 위에서 오른쪽 클릭할 수도 있고요. 이 바깥쪽에서 클릭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는 다릅니다. 바깥쪽에서 클릭하는 것은 git checkout bbt7f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헤드가 이쪽으로 이동하지만 마스터가 테두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스터로 체크아웃하는 것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체크아웃 브랜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과거로 갈 때는 이렇게 체크아웃 하시고요. 현재로 올 때는 마스터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체크아웃 브랜치를 하시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실수하시면 조금 문제는 없는데 알고 실수하면 실수가 아닌데 기능인데 모르고 하면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골짜가 퍼지니까 시간여행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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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